이미 있습니다. 있네요. 경신입니다. 저도 행복하고 제 작품을 보면서 행복하게 느끼시는 그 많은 분들을 위해서 아주 맑고 선명하네요. 제 작품 보셨어요? 작은 작품 하면서도 굉장히 정성을 쏟아가지고 오히려 더 예뻐요. 말할 수 없죠. 얘 보셨어요 작품? 이름이 달복이에요. 이게 제 명함에 들어가는 달복이 달콤한 복숭아 행복만땅 재밌어요. 선생님 재밌네. 이건 풍요예요. 근데 이건 유리 없이 이거는 제가 필름을 씌웠거든요. 좀 가벼우라고 액자가 유리로 씌우면 무게가 많이 나가니까 저는 성공한 겁니다. 선생님 작품하고 특히 복숭아하고 참 잘 어울리네요. 그러면 두 쪽에 한번 꽃 쪽으로 가볼까요? 네. 이건 수국이죠? 시애틀인가 거기에 가서 꽃시장에 갔어요. 근데 자기네들이 직접, 소상공인들이 자기 밭에서 키운 거를 직접 갔다가 파시는 거예요. 아, 그렇죠. 꽃도 조금씩 다르긴 한데 이 그림 소재로 가장 많이 쓰죠? 섞여 있는 중에서도 또 이렇게 색상이 다 본 것들도 꽂혀 있고 자연스러운 흐름이 있어서 이제는 이게 다 저거예요. 비닐, 아스테이지라는 포장지거든요. 그 사이사이로 이렇게 뭉덩이로 되어 있는 그런 꽃들을 한번 표현해 봤어요. 요거? 요거? 아, 요거 이렇게 샀구나. 이건 요리예요. 그래서 상당히 무거웠던 얘가 어떤 복숭아를 드실래요? 아, 여기 드시고 싶은 거 드시라고요.